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이닉사입니다. 먼저 위성영상을 통해서 현재 기상실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일본 열도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현재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북서쪽 지방부터 점차 구름대가 엷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해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에 맑아지겠고 새벽에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새벽부터 밤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 30일 강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하층에 바람을 나타내는데요. 굵은 실선으로,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북서쪽으로는 북서류가 입대고 남동쪽으로는 남서류가 입대면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서 기압골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초속 13m 이상의 강풍대가 서해상과 내륙 깊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갈색으로 표시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 구역이 경기만에 위치한 그런 상황에서 서울 경기도와 북한 지방의 강한 수렴력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만강 부근에서 서울을 지나 남서해상까지 연직 단면을 통해서 연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류 흐름도를 보시면 남서쪽에서 북쪽으로 기류가 유입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서울 부근을 지나면서 강하게 상승류가 나타나면서 고도 9km 고도까지 상승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구름대를 살펴보시면 이 상승류 상단까지 구름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폭은 적지만 아주 강한 대류 운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압고울이 통과하는 모레 오전에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